신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대단한 예술이다. 신은 행과 연으로 이루어진다. 걸어갈 행, 이어질 연.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래로 쌓여가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 걸어가면서 쌓여가는 건 인생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신영철 작가의 인생의 역사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람람분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 덕질환 덕비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오프닝 보면서 저 이 작가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확한 사랑의 실험. 이 책이 딱 생각이 났는데 이 책 제목을 제가 좋아했어요. 사랑 앞에 딱 정확한이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게 참 좋다 생각했는데 이번 제목은 인생의 역사인 거예요. 아, 심오하네요. 그래서 조금 고루하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평범하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오프닝 보고 아, 역시 이분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시와 인생은 닮았다. 시에서 인생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일 수 있는데 그걸 또 아름답게 이렇게 오프닝처럼 말을 해서 역시 이분 책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약간 이 책을 집어들 때 시도 안 친한데 그치. 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또 장벽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 시란 뭐고 또 문학은 뭐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이 서문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통틀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또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이 시 또 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드러내주는 그런 글을 꼽아왔거든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시랑 친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소개할 때 시화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화자가 이야기할 화자여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그림 화자가 아니더라고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지 씨처럼 시를 거의 향유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향유라는 단어도 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약간 못해 못해. 집에 시집 한 건 없어. 읽으면 무슨 얘긴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근데 문학장음을 자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해주는 책이긴 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시라는 게 되게 시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응축시켜 놓잖아요. 뭔가 그걸 클릭하면 확 하고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아이콘처럼 이 신영철 평론가가 시어 하나하나에 응축된 의미를 사람과 사건으로 되게 펼쳐내 보여준다. 그런 글들이 25편 담겨 있고 오프닝에서도 느껴지듯이 신영철 평론가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술입니다. 평론 하나하나가 그대로 예술. 예술에 대한 글인데 이것도 예술. 메타 예술? 그런 생각으로 읽게 돼서 저희가 오랜만에 세 명이서 같은 책을 읽고 각자가 이 글들 중에 마음이 움직였던 글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세 명이 같은 책을 읽어왔는데 거기서 각자 소개하고 싶은 한 편을 골라왔습니다. 오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책을 펼쳐들었을 때는 사실 시가 시? 약간 이랬어요. 이걸 왜 읽자고 하는 거야? 시도 어려워. 나는 시도 버거운데 약간 그 전에 제가 평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작품도 일단 잘 읽을까 말까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는 더더욱 좀 손이 가지 않는 멀리 있는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안 보는 사람이 영화평을 굳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평론이라는 거는 어쨌든 2차적인 콘텐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어떻게 보면 시랑 제가 이해하기 위한 다리를 좀 놔주는 통역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떤 관점을 또 새롭게 가져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는 책이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문장을 읽을 때 드는 원초적인 분명히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 또 내가 어떤 걸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또 즐거움이 있지만 그 외에 이 문학이라는 게 그 외에도 어떤 나아가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닿아있는 그런 편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챕터 중에 이 제목을 달고 있었어요. 하나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임의의 절망 임의의 절망 이게 약간 느낌이 좀 잘 오지는 않죠. 절망을 절망으로 극복한다? 슬픔을 큰 슬픔으로 덮는다 이건가? 저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이 책은 각 챕터마다 우선 한 편의 시를 먼저 소개하며 열고 그 시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 의미들을 통해 내 삶에 그 이제 여기서는 이 작가의 삶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상술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해설집 같아요. 문제집 맨 뒤에 있는 것처럼 문제집 먼저 보여주고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까지 그런 느낌인데 이 챕터에서는 이성복 시인의 생에 대한 각서라는 짤막한 시 한 편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신영철 평론가가 이성복 시인을 마치 글쓰기의 스승처럼 여긴다는 부분이 나오고 근데 그 이성복 시인에게도 스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카프카였던 거예요. 완전 스승이에요. 스승이에요. 스승이네. 그러면서 이 이성복 시인의 입장에서는 아 카프카의 문학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우울한데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우리한테 위로를 준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 왜 비관적인 문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가 될까라는 궁금증을 던지면서 사람들은 굳이 우울한 얘기를 찾아 읽는 거야. 왜 그런 걸 읽으면서 내가 또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카프카의 문학은 인생이라는 화마를 잡기 위한 맞불이다. 맞불? 이게 맞불이라는 게 우울할 땐 우울한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슬플 때 슬픈 활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커다란 문제인 거죠. 그 자체로. 어떤 인생의 불길이 막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다가올 때 이 큰 불이 더 큰 피해를 낫지 않도록 또 그 불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뭔가 미리 반대편에다가 예방사 같은 거죠. 불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어떤 기세를 조금은 잡아주는 그런 것이 맞불인데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맞서서 우리는 비관적인 문학 그 문학에 담긴 어떤 의미들을 읽음으로써 그 인생의 불길을 조금은 잡을 수 있다. 또 그 인생이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문학이 그런 맞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큰 불길에 대한 맞서는 맞불로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의 제목을 아마도 하나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이미의 절망. 솔직히 말하면 사람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인정해야 돼. 정말 공감이 돼서 인생은 고야. 삶은 고야. 근데 그 절망에 맞서서 인간은 문학이라는 새로운 임의로운 절망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냈고 그 절망을 통해서 이 숙명 운명이라는 거대한 불길에 맞설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저는 이런 거를 곱씹어 생각하면서 이 문학의 비관성 또 그 비관성을 잡고 있는 그 문학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학뿐만 아니라 다 될 것 같아요. 음악도 되고 예술 측면에서 있는 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맞불이 될 수 있다. 마치 삶에 무용한 듯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술과 같이. 당장 먹고 사는데 왠지 없어도 될 것만 같은.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학을 비롯한 예술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성복 씨는 또 다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어려운 문장이지만 인용을 해보면 조은 씨의 요체는 비시적인 혹은 반시적인 일상사의 급소를 급습해서 매몰된 진실과 아름다움을 구조하는 것이다. 구조하는 것이다. 제 나름의 뭔가 제가 해석한 바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무심코 흘려보내버릴 수 있는 일상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 시 혹은 문학 혹은 예술이라는 것들은 이 순간들을 뭔가 포착해서 급습이라고 했죠. 그 순간을 급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 아름다움 이런 가치들을 구조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그 순간에 갇혀서 영영을 꺼내질 수 없었던 그런 인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뭔가 끄집어내고 우리 삶의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국어 영역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게 시란 무엇인가? 시의 세계는 사실 시험철의 평론가도 밝히고 있지만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석이 여러 개라고 해서 잘못된 시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영철의 해석을 저는 또 오지의 해석으로 또 새롭게 글을 읽어낸 의미가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좀 이제 이 책을 처음 집어들 때 서론에서 느꼈던 시가, 시가 뭣인디? 시가 뭔디? 문학이 뭔디? 이거 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내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디? 했던 그 의문에 이제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답과 같았던 챕터였고 이 문학을 1차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내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를 읽고 나면 시를 좀 나도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박수칠 일이다. 전도에 성공했다. 영업한 거야. 이거 지금 이 정도면 영업사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안 살는데 제가 그렇게 시를 추천해도 여러분이 읽지 않는데 3년 전부터 책기를 이 분은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술이랑 그저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재밌는 거야. 를 넘어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거고 이 뭐라 그러죠? 이 실존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문학을 통해서 그런 접점들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앞으로도 이 책디와 덕핀이가 이어서 이 시 혹은 문학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소개한 각자의 글들을 소개해줄 텐데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이 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느낀 챕터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글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챕터인데요. 제목 아주 강렬해요. 강렬한 걸 들어보시죠. 이유가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이유일까. 여기서 다룬 시는 위스턴 휴 오든의 장례식 브루스입니다. 시인도 낯설고 시도 낯설었어요. 장례식의 브루스. 어울리나. 어떤 느낌일까. 근데 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모든 소리를 끄라고 해요. 전화 소리도 꺼라. 시계도 꺼라. 장례식을 위해서 모두 다 고요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또 하늘도 인간도 동물도 조의를 표하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말을 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나의 평일의 생활자이자 일요일의 휴식이었고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 영원할 줄 알았으나 내가 틀렸다. 저는 이 부분 읽고 그냥 막연히 그냥 죽은 사람이 본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어서 애도를 표하는 부분이구나. 슬픔을 표현한 그런 느낌이었네. 그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 처음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랑 있을 때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다가 책플릭스에서는 책끼로 이러고 있다가 쇼채를 찍을 때는 맑은 눈에 광이 됐다가 다른 사람이 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냐. 여기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는 나의 분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해요. 분신 같은 분인. 분인이란 단어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당신과 있을 때 내가 가장 마음에 들고 그런 나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저 굉장히 저 얘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웃긴 캐릭터였다고? 어떻게 웃긴다는 거지? 이건 정말 관계성으로 인한 캐릭터인 거죠. 이게 단순히 무슨 개인결에서 웃기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내 모습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나는 그 분인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이 해설을 보고 나니까 누군가를 저렇게 웃게 해줄 수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와 있을 때 내가 사랑했던 나의 분인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저는 저의 경우로 따지면 웃긴 나의 분인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도 죽은 거야. 잃어버린 거야. 앞서 말씀드렸던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고 애도하는 연애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별들은 이제 필요 없다. 모두 다 꺼버려라. 이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니. 그의 장례식인데 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본인이 죽은 내 본인의 장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죽고 내 본인도 죽었으니까 별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다 버려라. 다 소용없다. 이렇게. 나의 어떤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는 시였던 거죠. 저는 이 해설에서 끝부분이 진짜 화룡점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살인은 언제나 연쇄 살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사람 주변으로 뻗어있는 정말 분인들 정말 수많은 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책띠를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책띠의 장례식이라면 그렇죠. 여러분도 한 명의 분인식이 다 있을 거고 그 분인들이 다 파괴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로 신영철 평론가는 비로소 죽음을 세는 법을 이제 알게 됐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는 챕터 이름을 달았던 것 같고 저 역시 그냥 제대로 죽음 세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거든요. 막상 장례식을 가면 실감이 우선 안 나니까 뭔가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뭔가 당황을 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친구의 오빠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오빠하고 알긴 알지만 어렸을 때 알았던 관계인 거고 뭐 성인되고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그 슬픔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저 그냥 나와 관계가 있는 조금 더 관계가 있는 내 친구 어떡하지? 내 친구의 부모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를 보다가 문득 아 어렸을 때 나 저 오빠랑 말했었는데 저 오빠와의 관계에서의 내 본인도 지금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나한테는 또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 슬픔도 한 번 장례식 때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때 그 죽음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해봤던 것 같고 오프닝에서 걸어가면서 쌓이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쭉 행과 연으로 이어진 인생에서 다시금 작고 큰 인연들을 우리가 하나씩 잃어가는 게 장례식인데 그게 어쩌면 시 안에서는 행간이고 뭔가 자간이고 띄어쓰기로 우리한테 남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시가 책디가 소개해준 그 내용들 중에 유명한 멘트가 나와요. 여기 어떤 문구가 있냐면 언젠가 기타노 다케시는 말했다.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을 5천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5천 건 일어났다가 맞다. 네. 이게 사실 많이 알려진 문장이죠. 많이 알려졌죠. 왜냐하면 신영철 평론가가 이 칼럼을 2016년에 썼거든요.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쌓여있는 거기도 하고 최근에 저희도 겪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사건으로 얼만큼의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100만 명이 죽었대.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만큼의 세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다 그만큼 엮여있는 분인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비로소 사실 죽음의 크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알게 되는 저도 되게 많이 마음에 남았던 그런 챕터였어요. 마지막으로 덕피디 어떤 글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가져온 글의 제목은 모두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입니다. 오해하는? 오해하는. 그런데 모두 사랑하는 게 대부분 오해하고 있대. 이게 뭘까? 이런 용어 많죠. 그럴 수 있죠. 설탕에 대한 오해. 오해 맞아? MSG에 대한 오해. 이 글에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시죠.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디서 한 번쯤 어디서 한 번쯤 누군가 읽어줬어. 시를 잠깐 인용하면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이 문장이 이제 저는 수능 모의고사 볼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문제집에서. 어디 호텔이나 걸려있었어요. 걸려있기도 하고 정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용하고 자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장한 기장미가 있잖아요. 마이웨이 가사받기도 하고 마이웨이. 마이웨이 같아. 이 부분 들으시면 기억나신 분들 계실 텐데 교과서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인생의 진리 같은 거죠. 그렇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버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초이스다. 선택의 의미.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나중에 뒤에 나오는 시구 중에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난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 이런 시구가 있는데 이 부분처럼 사람들이 굳이 택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의 의미. 그런 게 일반적인 이 시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죠. 이게 보편적으로 공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꼴모새들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연설에서 많이 하게 되면 신축의 문구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게 오해다라는 주장을 이제 신영철 평론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발이죠. 어떻게 오해냐.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이걸 먼저 제기한 평론가가 있고 그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 읽어드린 시구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뭇잎들은 덮여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 사람들이 별로 안 간 것 같아서 저 길을 선택했다. 근데 그 길이나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가서 내가 안 선택한 길은 근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또이 또이다. 원래 또이 또이 같은데? 라는 거를 시인이 이미 깨달았다는 게 이 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은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느냐.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를 바란다. 명분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먹고 사니진 말고. 비밀인데. 그렇죠.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다. 라는 방식으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미화한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라고 해요. 결국에 다 미화했던 것인가. 내가 저 코인 그때 샀으면 나는 더 망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아전인수라는 속담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건 약간 신포도 같기도 해요. 내가 저기를 안 가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게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재인데 신영철 평론가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시의 의도를 추론을 해요. 프로스트의 평전에 따르면 이 시는 프로스트가 친구인 에드워드 토마스라는 다른 시인한테 이제 그 친구인 시인이 자기가 껄무새였던 거야. 껄무새여가지고 어떤 길을 택하든 가지 못한 다른 길을 생각하며 한숨을 지었다. 아 뭐 할걸. 나 시인되지 말고 뭐 할걸. 저를 완전히 이래서 완전 공감돼요. 코인 살걸. 껄무새요. 주식 적인 먹을걸. 제육볶음 먹지 말고 비빔빵 먹을걸. 오늘 점심 어떡할 거야. 고민해볼게요. 근데 프로스트가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완성하자마자 그 친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생각하면 쓴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럴 수 있지. 이놈 자식아. 그만 좀 해라. 친구 덕분에 하나 나왔네. 고민 좀 그만해. 이제 동양에 교과서에까지 실리고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의 길을 선택을 했으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마라. 쉽게 말해서 그것도. 똑같다. 똑같죠. 아 요즘 멀티버스 너무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 에어올리잖아요 이거. 그렇죠. 에어올리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나의 또 다른 가능성. 네.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이 반영된 콘텐츠들이 대부분 말하는 근데 메시지가 지금 충실하게 살아. 이거거든요. 방금 오지가 말해준 에어올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래던스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도 올랐는데 이것도 멀티버스 얘기인데 결론이 비슷해요. 제가 체플릭스에서 소개한 적 있는 다다미 넉 장만 세계일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 그냥 지금 다른 미래 생각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콘텐츠에서. 왜냐하면 다들 꼴모세가 왔어요. 이게 아는데 참 안 좋아져. 결국 우리는 우리한테 타임머신 없죠. 타임리프 할 수 없어요. 다른 멀티버스로 점프하는 거 불가능해. 그러면 괜히 가지 않은 길에 미련 가지지 말라라는 게 이제 시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미련 갖지 마라를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원래 저한테 좀 있었는데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으면 당연히 그 선택에 앞서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막 걸을 수는 없지. 동전 던져서 걸을 수는 없는 거잖아. 다 이유가 있어서 제육복은 고른 거야. 오늘 빨간 게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생략체는 좀 별로. 근데 내가 가기로 한 길이 내가 지나온 길보다 나은 선택이 되도록 그 뒤에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노력하면. 사실 3년 전에도 저한테 인생의 큰 갈림길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직장에 갈 수 있는. 근데 요즘도 그거 후회 안 하냐는 질문 간혹 받습니다.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이 더 궁금한 곳이. 왜냐하면 다 꼴무새라 그래. 다른 거 할 거리니까.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옵션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다른 직장 갔으면 체크플릭스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만드네요. 미화네요. 미화네요. 미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가지 않은 길을 뭔가 보상하기 위한.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새 프로젝트 같은 것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저는 그래서 약간 애매했던 게 미련을 갖지 말라. 이런 창을 떠나서 저는 사실 그 선택을 한 뒤로는 남아있을 이유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억이 나오는 거죠. 그냥 하던 거 할 거였으면 그때 간 게 나아. 왜냐하면 비교하면 이제 그쪽이 조건이 더 좋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지. 그럴 때 새로운 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삶에 좀 더 충실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로또 번호를 고르거나 내가 A코인에 태울지 돈 B코인에 태울지 돈을 어디에 태우는 도박이랑은 다르다. 내가 일종의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경로가 완전히 바뀌는 변수가 된다는 게 사실 인생의 묘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체잔 나니까. 그렇죠. 저는 신영철 평론가가 소개해준 이 시에 대한 좀 다른 관점에서 되게 반가웠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뭔가 새로운 관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되게 놀라운 게 그냥 시를 아름답게 해설한 게 아니라 인생은 뭘까? 진짜 인생에 대해서 삶의 고비고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슬픔의 고통에 대한 얘기 별게 다 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부터 가지고 즐거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학이 짱인가 봐. 그렇죠. 시가 짱이야. 그래서 굉장히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넓어진 느낌이어서 시라는 장벽이 있다. 그리고 평론이라는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서점에서 집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지 같은 경우에는 절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였다면 저는 죽음에 대한 시였거든요. 그런데 덕피디 같은 경우에는 기회, 선택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25개의 글이 있기 때문에 25개 중에 네 취향 하나는 있다. 25개 질문 중에 하나는 노크로 하겠지. 인생은 고니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추천 팟캐스트의 책플릭스 지금까지 신영철 작가의 인생의 역사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방송한 건 정말 오랜만이어서 여러분도 혹시 읽었다면 어떤 편을 인상 깊게 읽었는지 감상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클로징 시간에는 이번 주 뭐 봤지 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달린 댓글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댓글 소개. 네. 덕피디가 싹 모아주셨는데 많이 달렸네요. 우선 애플 팟캐스트의 쇼영님 쇼영. 네. 늘 잘 듣고 있어요. 2020년쯤부터 듣기 시작했었는데 처음으로 리뷰를 남깁니다. 시선원부터 들으셨다는 일입니다. 그러네요. 차에서 집 걸어오면서 등등 일상 속에서 너무 소중히 잘 듣고 있어요. 세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랫동안 해주시길 이라고 써주셨어요. 감사하네요. 너무 난리입니다. 리뷰를 그래도 써주셨어요. 이제 쓰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애플 팟캐스트가 사실 리뷰 남기가 되게 약간 심지어 장벽이 있어가지고 제일 적어요. 제일 많이 듣는데 사람들은 제일 적더라고요. 저는 모든 콘텐츠에 댓글을 안 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는 분들 보면 정말 댓글 달아달라고 하지마 그러면 그거 너무 신기해. 양심이 있어야지. 많이 달아주세요. 책들도 열심히 달으라고 제가 제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팟빵으로 가봤는데요. 콩피아 님이 달아주셨어요. 차에서 책플릭스 들었을 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길래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그럼 두 분이 PD고 책디님은 아나운서인 거예요? 오오오 오는 뭐죠? 그럴 줄 몰랐다.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방송국 아이들 같지는 않은데 그렇단 말이지. 동네에서도 최신을 놓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마무리할 때 쓰다방 같은 거 할 때 저희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방송의 댓글로 남겨주신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PD고 TV PD고 아나운서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라시는 거죠. 일단 직업은 그렇습니다. 저도 팟빵에 마치 일비님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겨울꽤양의 첫 에피소드였던 다른 의견 방송 들으시고 제가 그때 이제 말 절대 안 듣는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캐릭터의 이유로 빅뱅 이론의 쉘든이라는 캐릭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전 쉘든 팬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속 시원하게 눈치 안 보고 얘기한 게 부러웠을까요? 라고 공감해주는 쉘든에게 공감하신 걸까요? 아니면 약간 부러워하시는 걸까요?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이런 쉘든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사이다. 쟤는 사이다다. 이런 그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팟빵의 돌돌 님도 이 다른 의견 에피소드에 아이랑 대화 나눌 때 퇴로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소개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퇴로를 열어놔야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 뭔가 조율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 였는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랑 대화할 때 퇴로를 열어준다. 대본 써놓고 연습할까 봐요. 라고 이제 감상을 남겨주셨네요. 그때 이 방송 하면서도 저희들끼리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왔었어요. 모두가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의 보라님. 책방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책을 많이 접했는데 손이 안 가서 읽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 들어보니까 한번 주말에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오지예 영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러게요. 책방에서 일하시면 진짜 이게 베스트셀러 항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춰보셨을 법도 한데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긴긴밤 제가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 책 읽어보시고 끝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사랑하고 친구들에게도 선물해줬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무척 반갑네요. 모두들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에요. 정말 점점점점 항상 잘 듣고 책도 많이 추천받아서 보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취향이 겹쳤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뭐 봤지로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작품인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좋죠. 의구감이 생깁니다. 그거를 약간 잘해야겠다. 그렇죠.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가져와야겠네요. 다음으로는 팟빵의 목이 짧은 길이님 역설적인 아이디죠? 슬램덩크 보셨나 봐요. 슬램덩크 보고 귀가했습니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재밌을 일일까요? 진짜 제 첫사랑 불꽃남자 정대만은 여전히 멋있네요. 첫사랑. 다음이 정말 슬퍼요. 이제는 정대만보다 나이가 든 제가 문득 낯설기도 하고요. 숨막힐 듯이 읽었던 마지막 장면을 오늘도 숨죽이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느끼면서 봤습니다. 더빙판 보러 2차 관람 가야겠어요. 정대만은 안 늙었는데 나만 늙었어. 또 나만 늙었지. 그렇게 되죠. 슬프네요. 이분도 2차 관람 왠지 하셨을 것 같아요. 연차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슬램덩크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또 보고 싶다. 그럼요. 시간만 있으면 정말 또 보려고 갈 것 같아요. 덕후두분. 이분도 근데 마지막 장면 얘기하셨지만 저는 극장에서 볼 때 마지막 장면에 딱 이렇게 결정적인 조용해진 장면에 누가 말을 했어요. 아 광크. 그때가 약간 쉽게 말해서 버저비터 같은 장면인데 모를 모르셨나 봐요. 왜? 시간끝났잖아. 멀리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한테. 정말 널시는 이런 널시는이 없다. 그때 모든 모를 깨지면서 아 이걸 한번 꼭 다시 봐야겠다. 다시 못 봤어요. 요즘은 아예 응원 상영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데서는 정말 오우 하면서 보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보더라고요. 우리가 다 내용 알고 나서 광크라고 하죠. 당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댓글을 가져왔는데 무려 시즌1 그러니까 2020년에 저희가 팬데믹이라는 SF 단편 모음집을 소개한 방송이 있었어요. 차카타타 그렇죠.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팬데믹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오늘 바빌론도 봤는데 바빌론보다 2편이 더 재밌었어요. 와우 우리는 바빌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좀 창피한데 과연 바빌론 이대로 좋은가 아무튼 이런 댓글과 함께 원래 알던 책 속의 콘텐츠들과 다르게 책플릭스는 진짜 감질맛나게 조금 소개해서 아 여기서 끊으면 어떡하냐며 주먹을 쥐게 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주먹까지 쥐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품을 읽게 돼요. 들을수록 읽고 싶은 책이 막 늘어나니까 더 듣고 싶은데도 조절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스포를 엄청 신경쓰다 보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좋은 관람을 위해서 그런 거 저희는 사실 저희 걸 듣고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유튜브에 있는 요약본 영상들처럼 다 보고 그냥 끝이다 이거는 좀 저희가 지양하고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올해도 영업에 저희가 성공하고 있다 라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유튜브가 아시다시피 이제 오디오밖에 없으면 이게 추천 알고리즘에 올라가거나 뭔가 조회가 많이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그림 하나 없는 영상에 오디오를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팟빵, 애플팟캐스트 이런 앱 없으시면 유튜브로 얼마나 들으실 수 있단다. 그렇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 댓글 끊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저희 카톡방에 나눠서 보거든요. 이렇게 댓글 해처해가지고 힘이 납니다. 수익 맞은 느낌이 드니까요. 댓글로 얻은 힘 저희가 모아서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